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잘못 눌러서 누군가를 차단했을 경우 그 차단자를 찾는 방법과 그 차단자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저는 미리 한 명을 차단을 시켜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차단시켜놨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동그란 푸사 보이시죠 푸사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맨 밑에 톱니바퀴 설정이라고 보여요 설정 클릭하십니다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차단된 연락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이 차단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차단을 시켜놨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걸 한다든가 호주머니에 넣을 때 영상을 보면서 다른 걸 할 때 잘못 눌러서 이렇게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실시간 라이브에서 쓰는 채팅글도 아예 안 보이고요 어떤 영상에 달아 놓은 댓글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여기 X표 보이시죠 오른쪽에 X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단된 사용자가 없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렇게 해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해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